살롬 인천순봉계 태국선교회가 있습니다. 여러분 태국에 이번에 효나라운동본부가 세워지고 또 효나라운동본부에서는 효신학개론을 출판하는 기념감사회배를 드리고자 합니다.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과 또 마음을 열어주시면 최선교 인천순봉계 단임 목사님과 함께 단기선교회에 가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 태국선교회에 관심이 있고 태국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초청합니다. 인천순봉계 태국선교회 정연우 권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길 것입니다. 여러분 환영합니다. 인천순봉계 해외선교회의 김성수 장로 그레이스 일에서 말씀드렸습니다.